111식을 주장한 일본의 스타 성형외과 의사인 나구모 박사가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가까운 건강 나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비결이 우엉차라고 합니다.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엉이 우리 몸에 대체 어떤 효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엉차의 효능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차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을까? 우엉의 놀라운 10가지 효능을 소개합니다. 1. 혈관 건강에 좋다. 우엉차의 리그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뇌졸증,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평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2. 강력한 항산화 효과. 또한 앞서 언급한 우엉의 사포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노화 방지 효능이 매우 탁월하며 피로를 해소해 줍니다. 3. 면역력 향상, 항암 효과. 우엉의 껍질에 특히 많이 함유된 알카로이드 성분은 인체의 치유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이 성분은 산삼하고도 견줄 만큼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하며 각종 잔병으로 붙어 인체를 보호해 줍니다. 4. 변비해소.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섬유질이 셀룰로우스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수분 흡수력이 좋아 변비를 개선하고 숙변을 제거해 줍니다. 5. 여성의 호르몬 조절. 우엉에는 성호르몬 특히 여성의 분비를 조절해 주는 효능이 있어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을 완화해 주는 우엉차 효과가 있습니다. 6. 당뇨, 비만 예방. 우엉에는 당분, 지질의 흡수를 제한해 주는 팔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당뇨 및 비만을 예방하는 데 좋으며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높습니다. 7. 빈혈, 골다공증 예방. 우엉차에는 철분이 풍족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환자에게 좋으며 팔심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과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8. 신장기능 향상. 우엉에 함유된 안울리는 신장을 보호해 주는 효능을 하는데 이 효능이 몸의 붓기를 효과적으로 빼줄 뿐더러 인효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9. 소염, 향균작용. 우엉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소염작용이 있어 두드러기, 아토피, 습진 등의 증상을 완화해 주며 향균작용이 있어 여드름을 완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10. 치매 예방. 우엉에 함유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은 뇌를 튼튼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